창고에 가서 망치게 가져와 행복이 여자친구 여자친구야? 예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잘해 이거? 완전히 천방지축이래 천방지축 이리와 이리와 복장이야 이리 사고 다치는 거 이놈이 여기 나와 안 나와 아 이 짝백해 나오잖아 행복아 치우자 빨리 오자 빨리 오자 하 나 이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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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짝백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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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또 심심하고 외로울까 봐 으 아 cuts 으 아 그렇게 팔고 가של아 에요 join 아 그러면 선물을 조일樹 모르는데 항상 그 행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복장의 행복이 바꾸 Europhar z 2 오메 오 뭐야 이거 진짜 행복이 막 꺼졌어 너 남편 거 오! 오! 장갑 가져와 장갑 장갑 가져와 장갑 오케이 나비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자있떠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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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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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복자 복자는 내가 뭐 가득 키고 그런 건 없어 행복이가 뭔가 물어서 아저씨한테 갖다 줬을 때 칭찬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있다가 뭐든 가져가 보자 그러면은 아저씨가 칭찬을 해 줄 거야 라는 기대로 복자도 자기가 계속 뭔가를 가지고 오는 시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름 관찰도 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손 오른손 오른손 손 손 손 오른손 손 오른손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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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문제 가져오는 거 보자 자 간다 자 간다 ым 아이참 아이참 προ하십시오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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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